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합당한 교회생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하다는 건 뭡니까? 전도자와 목자와 교사가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 역할을 감당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성장을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좋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좋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근심시키거나 그분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소멸하지 않고 그분이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은사 아직 은사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은사를 모르시면 여러분 성장에 가십시오 많은 경험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은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전도하면 건강해집니다 저는 청년 때 전도하다가 이단에 속한 사람들과 논쟁도 해보기도 하고 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구원받았는데 3학년 때 교파에 다니시는 사유선장님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지 수업시간에 비가 천둥치면서 내리는 날 아이들 다 보는 그 자리에서 일대일로 토론했던 기억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 말씀이 읽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교제, 성장, 사역, 사명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대합당한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통과해야 할 4대 관문이 있다라고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도 이 4가지의 문을 잘 통과해야 여러분들은 신앙의 검증을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자매들은 3가지 정도 되고요 형제들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년들 중에서는 이미 지나간 관문도 있을 것이고요 그 지나간 관문에서 실패한 씁쓸한 기분도 있을 것이고 성공했던 것도 있을 겁니다 그 4가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 4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대학생활입니다 꿈에 그리던 대학 들어가 보니까 어떠셨던가요? 제가 대학생활에서 첫 받았던 충격은 대학 문화의 충격이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전혀 반갑지 않은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대한 로망이 첫날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 다 깨져버렸습니다 술 먹고 토하는 선배들로부터 시작해서 대모가 부르는 선배들까지 정말 내가 생각했던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대학의 유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특별히 우리 형제들에게 중요한 관문이죠 군대라는 관문입니다 드디어 이제 가정을 떠나서 혼자 있어야 되는 교회를 떠나서 나의 신앙을 혼자서 책임져야 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게 되면 또 대학을 마치게 되면 여러분 직장이라는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그리고 청년의 마지막 네 번째 관문은 결혼이라는 관문이 있겠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내 가치관을 검증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관문에서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을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학생활입니다 대학생활 여러분 대학생활 어떠십니까? 꿈과 설렘과 낭만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지내본 대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유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 39장 9절에 요셉이 한 말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생활을 하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교대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교대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남학생 비율이 굉장히 약합니다 참고로 제가 대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남학생 3세, 여학생 24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율이죠 1대 8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같이 입학했던 두 친구가 1년에 또 1년 반 만에 군대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의 여학생이 전과를 해서 들어와서 제가 2학년 2학기부터는 남자는 저 혼자였고 여자는 25명이 있었습니다 1대 25 어떠한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청일점 좋은 말입니다 좀 안 좋은 표현으로 무슨 밥의 도토리 격 그 역할입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여자들 사이에서 사람 남는 법을 배우기도 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오늘날은 더 많이 악해져 있지만 그나마 이 교대라는 곳이 교육자의 양심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좀 순수했던 곳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곳이 젊은 혈기가 넘치는 청년들이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여전히 보기에 참 편하지 않는 행동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밀렉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이유를 밝히면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아내 때문에 죽일까 봐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자백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니는 대학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던가요? 여러분들이 같은 과 친구들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 의식하는 내용이 있던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청년의 때는 어쩌면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시간들 특별히 타지에서 와서 부모의 간섭이나 이런 시선이 없어진 가운데에서는 정말 그들이 이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한마디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죠 여러분 대학생활에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랑 어울릴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이 접촉을 하게 되면 거룩한 것이 거룩해지지 않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생활을 하시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저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관련된 행동이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대학이라는 곳 학문의 전당이 아닙니다 이상해져 문화가 되어져 버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대학생활 여러분 죄의 유혹을 피하십시오 자유로움이라고 낭만으로 포장되어진 것이 여러분 달콤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열매는 굉장히 쓴법입니다 죄의 유혹을 피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들 안 하는 것만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한테 해보라고 권하는 게 있습니다 대학생 때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해보십시오 실수할 수 있는 건 청년만의 권리입니다 청년은 실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 실수하는 것은 약간 창피할 수 있어도 그게 치명타가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실수는 뭡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청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아들 또 대학생인데 거인적으로 건면해 보기도 합니다 단기 선교로 가볼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스라엘에 1년 정도 거기는 워킹으로 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곳은 아니고 발런티어 해가지고 그들이 사는 공동체가 있죠 그곳에 지원해서 1년간 생활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계절을 느껴볼 수도 있는 이런 기회도 대학생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또한 실력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으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것이 딱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여행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런 성경의 땅을 밟아서 그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 번째가 언어입니다 여러분 실력을 갖추십시오 무슨 실력입니까 이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20대에 이걸 준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들이 더 많이 넓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이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은 원하지 않는데 타국으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부모님을 떠나서 타지에서 생활하는 청년들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과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뜻을 정해서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해볼 수 있는 일들 청년의 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춰가십시오 여러분들 전공과목에 관련된 자격증을 따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대학생 때 더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더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역량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 4년 굉장히 짧습니다 지나고 나면 아마 여러분 1, 2년 지나면 취업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대학생으로서 주의 유혹에 맞서지 마십시오 피하십시오 정욕은 피하라고 있는 거지 싸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여러분들이 죄와 씨름하게 되면 죄가 여러분의 몸에 묻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다양한 활동과 실력을 갖추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남학생들이 우리 형제들이 지나가야 될 군대라는 관문입니다 여기 군인들이 이제 유튜브 하죠 군대에서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할까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주님한테 잘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셔야 돼요 마태봉 1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 군대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에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자리고요 세상과 독대하는 자리예요 교회가 없어요 부모의 신앙이 그늘이 없고 교회의 방어막이 없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일대일로 서는 자리가 그 군대라는 자리예요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여러분들 군대에서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면 이제 여러분들의 군대 생활이 좀 더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일처럼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여러분들 뜻을 정해서 말씀을 하십시오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실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들의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뜻을 정해서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되 기도하고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되 예의를 갖춰서 말씀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품격으로 인격으로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행하십시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답장한 군대 생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과 성도들을 떠나서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정말 알토랑 같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제 사회로 복귀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누구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군대 가는 형제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되어져서 와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대한민국의 좋은 군사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이제 어디다 나눠도 너는 군인이다 군인이라는 게 뭡니까 제 한 몸 보호하는 게 군인이 아니잖아요 군인이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자기 신앙 지키기에 급급했던 그런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도 책임져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믿음이 점검되어져서 검증되어져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기에도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여러분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군대 생활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요 너는 말로만 교회다니야 이런 얘기는 들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십시오 상황이 바뀐다고 신앙이 바뀌지 않는 모습 주님 안에서 뜻을 정하십시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나라로 팔려갔지만 권세자의 모습이 아닌 포루의 신분으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의 그 웅장한 우상들 앞에서 그는 위축되지 않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바른 뜻을 정하십시오 군대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믿음은 언제 성장한다고요? 고난 가운데서 성장합니다 핍박 가운데 성장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은 직장입니다 직장생활입니다 직장생활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관문입니다 바태봉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먼저 구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덤으로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 덤에 눈이 간다라는 얘기예요 덤을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거꾸로 가게 돼요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다가 보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필요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하나님 이번 시험에 뭘 하게 해주시면 이 직장을 내가 들어가게 되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드는 줄 아세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내가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거기 들어가서 사람들이 눈 밖에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절절매요 하나님 시선이 없고요 그 직장 상사들의 시선이 가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다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와 여건과 관계된 것을 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이 정도의 월급을 맞춰주시면 이 정도의 사회적 주의를 허락하시면 내가 이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직장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협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디모데우서 2장 22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앞에 마태국 6장 33절이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의 말씀이라면 디모데우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주소가 좀 잘못된 것 같으네요 마태국 말씀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들어갔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을 역시 동일하게 밝히셔야 되는 겁니다 군대에서 했던 것처럼 그대로 밝히시는 거예요 밝힌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뭡니까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험담을 하다가도 험담이 그쳐지는 게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직원만 오면 자꾸 험담이 잘 안 돼 맞장구를 안 쳐주니까 또 저 직원 때문에 불이하게 이렇게 편법적으로 일을 진행을 못하겠어 이런 것들이 그쳐지는 부조리가 끊어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직장 안에서 드러나게 될 때 초기에는 피팍 받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최종 승자가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직장생활을 해보면 그래요 약간 숫자만 부풀려서 하면 편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고지고 때려려면 되게 몸이 고달퍼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한 걸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일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때에 합당한 직장생활 설문을 봤더니요 이런 설문이 있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이 직장생활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상사와 동료와 인간관계 때문에 또 과도한 업무량으로 낮은 연봉 이런 것을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10명 중에 9명이 받는다고 하니까 다 받는 거죠 회사생활 공포의 직장 동료 1위 누굴까요? 은근슬쩍 숟가락 얻는 동료 이게 직장생활에서 정말 같이 하기 싫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2위는 불평불만이 심한 동료 3위가 개인주의적인 동료 4번 눈치 없는 동료보다 다 인격이에요 그 사람은 사람 됨됨입니다 여러분 직장 구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 여러분들 결정나게 될 겁니다 무엇을 하시렵니까? 뭘 하면 뭘 하겠다 하나님하고 협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의회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당장은 월급이 적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그 일이 힘들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영혼을 계산하고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들은 하루 앞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온 생애를 보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휴식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업무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십시오 아 저 그리스도인임이에요 그래서 술 안 마십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할 때도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면서 소금과 빛처럼 안 하려고 하는 일들을 감당해주는 그런 멋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하기 싫어한 일들이 있으면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멋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빛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다 맡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라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비싼 의류 가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을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 유태인 여자분이 옷을 하나 사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딱 했는데 옷을 맞으니까 가서 놓고 그 다음에 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주머니를 하다가 거기에서 수표가 발견됐습니다 왜 거기에 수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에게 수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표를 가지고 이 매장을 샀던 매장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매장 주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어제 이것을 여기서 구입을 했는데 집에 가서 봤더니 옷값보다 더 비싼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거 제 거 아닙니다 당신에게 그래서 주로 왔습니다 하니까 이 주인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깜빡 급한 마음에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잠깐 넣어놓고 갔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려준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 아니 이걸 돌려주기 쉽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이걸 왜 돌려주려 일부러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했던 한마디 말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나 정직하고 이런 얘기 안 하고요 나는 유태인입니다 허리고 갔대요 그러면 이 사장님의 기억 속에 유태인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요 동일하게 일을 하면서도 한마디의 말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을 전도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너 왜 그렇게 해 나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런데 그거 안 하면 그냥 나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빛으로 드러내시면 그리스도인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들어갑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요즘은요 우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욕 많이 먹잖아요 이제는 나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 다 안 하려고 하는데 왜 나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래 이런 말을 하면서 하시면 나를 칭찬 안 해도 괜찮잖아요 주님 칭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로 인해서 회사가 이익이 되게 하십시오 창세기 39장에 나타나는 요셉의 모습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고 그로 인해서 보디바레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을 통해서 그 직장이 여러분의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저 직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입술로 고백을 했고 그의 삶으로 살아갔다는 곳입니다 회식 자리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직장에서도 왜 그것이 나의 선교지이고 거기에 있는 직장의 영혼들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 생활 이 결혼에 대해서 에베스도 5장 32절 33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주님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의 모델이고 아내는 교회의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혼은 결혼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혼은 바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신부 되신 교회 이 대상이 여러분들의 결혼입니다 여러분 형제님들 여러분 결혼할 때 옆에 누가 서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를 상징하는 사람이 서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매님들 자매님들 옆에 누가 서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형제가 서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결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드러내기 위한 비밀로 세우셨는데 형제 옆에 서 있는 아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드러내지 못하면 이건 지금 사기라는 겁니다 사기가 뭡니까 말한 것과 행동한 것 다를 때 사기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결혼의 목적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신부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교회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자매 옆에 있는 신랑이 형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 남자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나의 결혼식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결혼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첫 출발입니다 삶은 둘째고요 첫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삶은 뭡니까 어떻게 그걸 드러냅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함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하셨고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한 자라는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성적인 죄악이 굉장히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합당한 결혼생활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는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결혼 준비를 좀 해라 결혼 준비 보니까 결혼 준비가 딱 하나 되어 있다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나이 하나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합니다 왜 결혼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누구랑 결혼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똑같은 기준이 어떤 가정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져 있어요 청년들을 보면서 가장 참 안쓰럽게 보이는 것은 결혼 생활하면서 행복해야 될 그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갈등들을 겪게 되고 그 갈등 속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엄마 아빠의 역할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준비하십시오 수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1년 준비하지 않습니까 아니 2, 3년 준비하잖아요 심지어는 결혼은 수능보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훨씬 중요하죠 그렇다면 결혼은 몇 년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준비하십시오 왜요? 중요하니까 두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 결혼을 꿈꾸십시오 그 밖에서 하는 모든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델을 전혀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결혼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물건 구매해 보시죠 물건 구매했는데 색상 크기 이게 다르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지십니까? 반품하십니까? 반품처리하죠 반품도 하면서 항의하면서 반품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델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결혼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결혼식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례자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이 주례할 수 있는 결혼이라면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례할 수 없는 결혼이라면 꿈꾸지 마십시오 마지막, 여러분 결혼을 존경하게 여기십시오 혼전순결 뿐만 아니라 요즘은 동성애 등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대를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성세가 되어지면 이제 동성애는 합법화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의 반대말이 뭡니까? 이성애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성애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모든 성생활은 다 좋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동성애의 반대말이 이성애가 아니에요 뭡니까? 거룩한 성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아가서 부부끼리 그 안에서만 허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생활입니다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생활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대학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학의 자유로움과 낭만으로 포장되어진 죄의 유혹에서 여러분들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청년들과 함께하십시오 대학에 들어갔다고 대학 문화에 너무 많이 아니 대학의 문화에 맛보는 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왜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본성을 자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자극합니다 여러분 저희 귀에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왕따가 되십시오 왕따가 뭐의 줄인 말인지 아십니까? 왕족은 따로 논다입니다 왕족은 따로 논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딸이잖아요 여러분 왕족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들에게서 나오십시오 교회가 뭡니까? 불러낸 물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문화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대학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세상의 속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 형제들 군대 생활이라는 중요한 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보초서면서 경비서면서 주님과 일대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교회와 부모들의 도움과 보호 없이 하나님과 일대일로 독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서 제대하고 난 이후에는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책임지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여러분들이 제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 것을 책임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그 덤에 자꾸 목매면 하나님이 알아서 더해서 주실 것에 대해 자꾸 목을 매면 앞에 거 놓쳐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밝히시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으로 칭찬드릴 일이 있다면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한마디만 더 해주십시오 대신 요구도 먹을 상황에서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결혼생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만남은 우리 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만남이 바로 이 땅에서 평생 같이 살 남편과 아내와의 만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대학교 1학년 나나지 거리가 멀다고요? 아니요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준비기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혼을 꿈꾸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만 결혼하라고 재혼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얘기하고 있다면 재혼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허용된다면 결혼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을 존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결혼을 여러분들이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학 생활에 들어가면서 사회생활 초년병에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부터 결혼을 앞둔 청년들까지 여러분들의 이런 믿음의 실제적인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편 2, 3편에 나와 있는 대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만 주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더 나아가서 원수들의 목전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아니 그곳은 주님이 더 필요한 장소죠 여러분 사회생활이 그러한 곳이 되어질 것입니다 대학과 군대와 직장과 결혼이 때로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듯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놀라운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검증받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일꾼들로 더 쓰임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